안녕하세요. 연일천 로미언니입니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한국의 가족주의가 문제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학자들은 가족을 절대시하는 한국적 가족주의가 이제 한국사회에 독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가족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해결해야 한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비혼,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도 결혼을 포기한다. 통신사에 다니는 박모 씨는 32살, 이른바 스카이 출신의 연봉은 8천만 원이 넘지만 남자친구도 결혼을 포기한 지 오래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형편상 결혼할 때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도리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며 요즘은 노 보장이 안 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기피 대상이라고 했다. 역시 스카이 출신의 연봉이 1억 원대인 대기업 직원 이모 씨 38살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제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박 씨와 정반대다. 여자친구의 학벌, 집안이 너무 형편없다고 반대하셨어요. 결혼하면 주신다던 아파트도 절대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설득해도 듣지 않으시고 결혼한 선배들에게 상담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봤자 결국 불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고소득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차고 넘친다. 자신과 결혼 상대의 학벌, 직장, 소득, 모아놓은 돈, 부모님의 노후 보장 여부까지 기재된 결혼 견적을 올려서 결혼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거와 달리 양가 부모님의 결혼 지원금 액수, 노후 보장 액수, 성향도 주요한 견적 대상. 댓글은 결혼은 사랑보다 현실, 부모님 거스르는 결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는 현실적 조언이 많다. 왜 이렇게 결혼하기 힘드냐는 청년들의 외침에 학자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한국적 가족주의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유산을 제공하고 자녀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성공과 봉양을 제공하는 거래적인 가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이 기존 가족의 자산과 특권을 세습하고 손자 세대까지 이를 유지, 확대하는 계급 재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로선 결혼도 육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일종의 결혼 파업, 출산 파업으로 간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호소는 도리어 과도한 가족주의에 포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배려해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라며 인생은 각자 책임진다는 인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불행은 부모의 책임이고 내 자녀의 불행은 내 탓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과도한 가족주의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가족에 매달릴까? 온갖 장애물을 넘고 결혼에 성공해도 끝이 아니다. 시부모는 결혼할 때 집까지 장만해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기본적인 도리와 교류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린다. 자녀 부부는 독립된 가정에 시부모님이 자꾸 이것저것 간섭한다며 열을 올린다. 너네 집 현관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 어머니와 시댁과 좀 끊자는 아내 사이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쥐어뜯는다.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식이 서로 인생에 대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과도한 가족주의 문화라면서 부모 세대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끌었다가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신혼집 비용을 제공하고 내심, 봉양을 바라고 청년 세대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원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유산이나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게 불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족주의의 해체로 나타나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이라고 보는 가치관과 자녀 부부는 원가족에 딸려있는 가족이라는 기성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성 세대가 원가족이 더 우위라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부담을 느낀 아래 세대는 가족을 만들기를 꺼리고 그러면 출산율도 떨어진다고 했다. 스무살 넘은 자식은 다 큰 성인이고 독립하는 게 당연하니 간섭도 하지 말고 신경도 끄라는 법륜 스님의 증문죽설이 세대 불문 인기를 누리는 것도 과도한 가족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피로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왜 한국인은 가족주의를 놓지 못하는 걸까? 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양분되고 복지 시스템도 안정적이지 않은 사회적 특징 탓에 의지할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처럼 가족주의가 강한 이탈리아, 스페인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위 노동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고 하위 노동시장으로 밀려난 청년들은 부모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부담감이 커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 나빠지고 그럴수록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가족주의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전상인 교수는 한국식 가족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그 결말이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서적 교류가 중심이 아닌 경제적 관계로 심화될수록 갈등이 깊어지면서 모두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희종 교수는 지금과 같은 가족주의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더 키우고 비혼저출산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학자들은 기성세대 특히 기득권일수록 가족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의 핵심은 정서적 공동체인데 한국의 가족은 과도한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서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자녀에게 자꾸 물려주고 책임을 대신 지려하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도록 하고 자녀가족과 대등한 정서적 공동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빨리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학자들은 청년세대에 대해 부모세대에게 지원은 바라면서 간섭은 받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독립된 가정을 꾸리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정태 위원은 한국사회가 과도한 가족주의 경쟁으로 전체가 쇠락할 것인지 다른 변화를 통해 분위기를 바꿀 것인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기사 자체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한국 특유의 과도한 가족주의.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없는 돈까지 다 끌어서 자녀가 결혼할 때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대신에 그 보상심리로 효도를 바라고 그런데 자녀들은 결혼할 때는 부모님께 집도 받고 지원을 여러 가지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순된 마인드 이런 것들이 세대가 충돌하고 있고 중앙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 랩실에 연구원들이 한 5, 6명이 이후동성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다들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에서 나처럼 자라고 쉽게 하지 않다. 일단은 입시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다. 아예 안 낳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정하고 내가 낳지 않아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한 생각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청년들 대다수가 뭔가 공감되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아까 기사가 나온 대로 결혼이 기존 가족의 자산과 특권을 세습하고 손자녀 세대까지 이를 유지 확대하는 계급 재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결혼도 육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일종의 결혼 파업, 출산 파업으로 간다. 딱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모님의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중요하게 따지고 묻는 문화도 한국밖에 뭐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거스르기가 힘들고 또 부모님께 받을 게 없는 사람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단점으로 생각해서 뭐 결혼에 있어서 아예 자신감이 없다던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청년 세대가 마음 편하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 분들은 이 가족주의가 너무나 공고해서 사실 이분들한테 개인주의적인 거를 변화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변화할 때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특유의 과도한 가족주의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